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보내주는지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총리의 가족이 되어 가지고 그냥 한 70여 명이 야곱을 필두로 해서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족 대우를 받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합니다.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족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세력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막 빨리 번성해가는데 이들을 놔뒀다가는 이민족이 침입했을 때 이들이 이민족과 손잡으면 우리 왕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탄압합니다. 노예를 만듭니다. 벽돌을 굽게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시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을 휘두릅니다. 사실 노예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들도 그대로 아버지따라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노예의 삶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인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 손하기 위해서 해방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큰 군대를 준비하고 말과 창과 칼을 준비하는 대신에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한 사람 모세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니까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모세를 키우는 일을 그들의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그 부모가 짧은 시간에 모세를 돌아본 그것이 결국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왔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어떤 눈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시대 때는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 부모만이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교회가 같이 손잡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가 모세를 딱 보니까요. 모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잘 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뭐 생겼으면 그냥 죽이고 잘 생겼기 때문에 살려놓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모세가 잘 생긴 걸 봤다고 했는데 잘 생겼다는 말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인물이 환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잘 생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 빛이 스라하며 빛이 있고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루 사익이 끝나고 나면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라는 말이 잘 생겼다. 이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본 게 언제입니까? 매일매일 좋았는데요. 마지막에 아담과 허화를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건 인물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스의 표현대라면 믿음의 눈으로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만약 여러분들이 모세의 부모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를 임신하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남자인지 여자인지 검사할 수 있는 도구도 없던 그 시대에 지금 아기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발 딸이면 좋겠다. 아들이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제발 딸이면 좋겠다. 딸이어야 한다. 그리고 아기를 만지면서 아가 너는 꼭 딸로 태어나야 돼. 절대 아들로 태어나면 돼.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와보니까 아들입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골치 아픈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단지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기본 사상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점점 생물이 진화해 가려면 누가 살아남아야 됩니까? 그 종 중에 가장 뛰어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은 다 퇴화되거나 뒤안길로 살아지는 게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힘세고 이런 인간만 살아남고 비리비리한 인간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진화론의 이론이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부모님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볼 때 정말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고 정말 괜찮은 아이라고 보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아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힘세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아이지만요. 공부도 못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비리비리하면 부모의 마음에 굉장히 걱정되는 아이인 거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 교육부의 이름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 인적 자원부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 인적 자원으로 보자는 거죠. 정말 탁월한 생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만약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본다면요. 똑같은 거죠. 진화론의 논리하고 정말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고요. 공부도 못하고 장애가 있고 정말 이 학교에 잘 정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자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학교는 지금 이런 사상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도 다 고등학교 다 거쳐왔겠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좋은 평가를 써줘서 이 아이들 서울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내서 우리 학교 서울대에 몇 명 보냈다. 그래야 우리 학교 위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저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냥 가방 들고 그냥 분위기 맞춰주러 학교 다닌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 억울함이 막 폭력으로 나타나고 왕따가 생기고 학교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더라도 장애가 있더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정말 온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냥 인간의 기원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미술 작품이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렸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피카소 그림 잘 그렸나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아직 이 수준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히 유치원 아이들이 장난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유치원 애들 장난친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피카소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 수준이 떨어지는 게 들통나는 게 때문입니다. 그림의 가치는 솔직히 말하면 누가 그렸느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는 순간 어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키가 크든 작든 배웠든 못 배웠든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어떤 환경에서 살았건 간에 온천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눈으로 자기 자녀를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승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볼 때 그런 눈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이들이 많으면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시끄러워요. 그리고 아이들은 막 어질러요. 그리고 뭐 잘못 부셔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돈이 안 돼요. 어른들이 시빌조하지만 아이들은 천원 헝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이들은 많으면 괜히 귀찮기만 하는 존재로 자꾸 여기다 보니까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들은 자꾸 뒷주노 밀려나고 시빌조자라고 교회를 발전시킬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모든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50% 정도는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초등부, 유치부, 초등부가 아예 없는 교회가 50%입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70% 이상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요. 그냥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20년 후에는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다음 장년층이 없어지고 한 30, 40년 후에는 아예 교회 없어지는 게 그냥 지금 그대로 가면 그 공식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을 보는 눈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어야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그냥 다 부시고 어지르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온천하보다 귀한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날 사람이 꽉 차 있다가 주중에는 텅 비는 교회가 아니라 하여튼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 나도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올해 이제 새로 편입 신입생 기준으로 188명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한 35명 정도 됩니다. 한 220, 230명 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냥 웬종일 바글바글 합니다. 부작용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끄러워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평일 날 모임하러 와보면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가도 애들이고 저기 가도 애들이고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감내해야 합니다. 애들 때문에 우리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막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여러분 구유가 깨끗하면 뭐합니까? 소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끄러워도 더러워져도 그냥 어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하고 존경한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우리 눈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스 11장 23절에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히브리스의 저자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비슷하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를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추리국기 1장에 보면 비슷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파들 있죠. 아기를 봤던 산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추리국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었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부모님들의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의 대학 못 가면 우리의 인생 망한다 이런 두려움이 부모님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년에 중학교 가는데 이제부터 공부 좀 시켜야 돼. 늦었어. 중학교 가서 늦었어. 그럼 언제부터 시켜야 되냐. 초등학교 시켜.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그냥 막 중학교 아이들이 배울 걸 미리부터 배우고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해야 된다. 초등학교는 이미 늦었대요. 유치원 갔다 오면 그때부터 아이들을 돌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을 돌립니까? 두려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유치원 때부터 그냥 학원 몇 개씩 보내고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이런 화성 같은 동네 분들은 늘 고민합니다.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야 된다. 떠나서 저 강남으로 진입해야 된다. 중학교 때까지는 늦어도 그때까지는 저기 진입해야 된다. 그때까지 진입 못하면 우리 아이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근거 없는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많은 학부모들이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민 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민 안 가고도 경쟁 안 시키면 되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이가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요즘 가장 무서운 신흥 종교가 생겼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대학교라고는 아주 무서운 신흥 종교가 생겼습니다. 이 종교 제대로 안 믿으면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제대로 키우는 첫 번째 출발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거대한 물결이 휩쓸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결국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초래국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떤 대학을 졸업하는 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공부도 시키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라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가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진리가 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갈대상자 그냥 아이 담아서 띄면 금방 물이 섬에 들어서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갈대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 물이 이 갈대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이게 하나의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마치 그 갈대상자를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어릴 때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에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쪼로로 달려가 가지고 혹시 이 아이를 키우실 유모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자기 집에 들고 와서 엄마가 키웁니다. 요괴배씨 키웁니다. 그 부모가 모세를 키웁니다. 젖 떨어질 때까지 막 흉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한참 자랄 동안 부모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에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준다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후에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 가서 아마 애국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의 궁궐에서 수많은 이방 잘못된 생각들을 수없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역청과 나무진이 딱 칠해져 있으면 어떤 생각도 모세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스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장성해가지고 나이가 마흔되고 나중에 넘어갔을 때에도 그 애국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형성되었냐면 어릴 때 부모님의 품에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주면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육을 학교에 맡겼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딱 한 시간 전합니다. 잠깐 예배드리고 율동 좀 하다가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면 출석 부르고 나면 벌써 5분 지나갑니다. 한 15분 하고 있으면 엄마가 빨리 같이 차 타고 가지고 데리러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사는 그 많은 교육들, 친구들과 주고받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거기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부족하고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최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우리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 학교입니다. 세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건물도 제대로 없어서 우리가 세대로 사는 병천순대라고 하는 식당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교육관 방에서 세 명을 데리고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시작한다는 광고가 나가니까요. 엄마가 두 명 찾아서 우리 애도 느꼈습니다. 우리 애는 2학년인데 다운그레이더 시켜서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2학년 1학년으로 내려서 또 2학교를 잘못하면 이제 나는 죽겠구나.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방학 때쯤 가까이 오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방학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그때 내 마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될 학교다.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아이들이 방학 안 하게 해달라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이 학교는 될 학교다. 결국 저희들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이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난에서 우리 교회가 힘이 없어서 학교를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키워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봅시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세상에 잘못된 생각이 이 아이들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그냥 세상에 내보냅시다. 이 일을 같이 한번 꿈꾸면 좋겠고요. 우리 CTS 직원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서 미래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주